이번 강의는 파이썬 셀레니움 웹드라이버를 모바일 버전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모바일 버전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보통 셀레니움은 사이트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크롤링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이트들은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했을 때 좀 더 정보를 가져오거나 자동화를 하기 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굳이 PC 버전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모바일 버전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죠. 일단 이거는 오늘 사용할 기본 코드인데요. 당연히 이거는 PC 버전으로 접속을 할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이렇게 브라우저가 열리고 네이버 PC 버전으로 들어갔죠.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일단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변수는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겠죠. 하고 이거는 이제 딕셔너리로 디바이스 네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할지 넣어주시는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 갤럭시 S8을 넣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시킨 다음에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끝이 아니죠. 옵션을 넣어줘야 됩니다. 옵션 이렇게 익스페러멘틀 옵션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모바일 에뮬레이션 하고 위에 만들어준 변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자 실행이 되는데 아까와 달리 모바일 버전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모바일 네이버로 분명히 주소는 그냥 네이버로 되어 있죠. 이런 건 바꾼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바일로 들어왔어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보면 자 모바일에서는 PC 버전과 달리 PC 버전 네이버를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 들어가 보면 PC 버전에서는 데이터 유저 에이전트 해가지고 바로 내 유저 에이전트가 보이죠. 모바일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데 이 부분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그냥 PC 버전에서 보이도록 만들어놨을 뿐인 거예요. 여기서 안 보인다고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네트워크 탭에 들어가가지고 F5를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 보통 이제 맨 위에 있어요. 여기 맨 위에서 들어가 보면 쭉 갔을 때 유저 에이전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7.0 하고 기기 이름 나오고 모바일로 잘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뭐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구글에서 이제 뭐 이거는 닫고요. 구글에서 간단하게 가장 쉬운 게 마이 유저 에이전트 에이전트 검색을 하면은 자 여기 내 사용자 에이전트 나오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밑에 다른 사이트 들어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다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개발자 들어와 있는 데서 보면은 이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쭈루루룩 기기명이 나오잖아요. 에디트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기기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기종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게 S8이 아니라 S22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실행이 안됩니다. 실행이 저 이름이 문제인 거예요. 저거 보세요. 여기 저 갤럭시 S22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하나는 바로 유저 에이전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에이전트를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저는 일단 하나를 해서 복사를 해놨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기종을 사용하는 유저 에이전트를 넣었습니다.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을 했고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유저 에이전트를 옵션에 넣어줘야겠죠? 지금은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번에도 모바일로 접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혹시 뭐 네이버에서도 되나 한번 검색해보면 네이버에서는 구글처럼 바로 나오진 않네요. 사이트가 나오니까 들어가 보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12 제가 아까 전에 해놓은 유저 에이전트 그대로 접속을 한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그냥 구글에서 모바일 유저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아무 값이나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기종별로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기기별로 접속한 다음에 그 에이전트를 복사해 오셔도 되고 아니면 또 자신이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 있잖아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이 기기에서 브라우저 들어가셔가지고 방금 보신 것처럼 마이 유저 에이전트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복사해서 그대로 쓰셔도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사용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각자 필요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